올해 상반기 건설사 경영 성적표에는 희비가 교차할 전망입니다. 원자재값 등 높아진 원가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데다 해외 수주와 비주택 부문 신사업의 성과가 실적 개선을 좌우할 강건이 됐기 때문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가운데 올해 상반기 증권사 3곳 이상의 실적 추정치가 있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ENC, GS건설, 대우건설 등 5개 상장 건설사의 매출액 추정치는 49조 2,81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예상 영업이익은 6.6% 오른 2조 4,8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건설사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현장별로 원가율을 재산정하며 손실을 선반영해 왔던 데다 주택시장 또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인 점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순이익은 5.1% 감소했으며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등 내실은 다지지 못한 모습입니다. 실제 건설사의 상반기 추정 영업이익률은 삼성물산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특히 DLENC의 경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5%, 19% 하락하며 주요 건설사 가운데 가장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설사들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백아란입니다.